오늘도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가실 때는 반드시 황사형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일요일에 당초 예상됐던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0도로 낮부터는 점점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또 낮 동안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부산 8도, 양산은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5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하늘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1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